자, 이번 순서는 아주 재주가 많은 분들이죠.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작곡을 해주신 송묘현씨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른 김한선씨 다수와 작곡가 송묘현씨와 김한선씨가 신선하고 화끈한 무대를 선사해드립니다. 한 개 짙은 거리를 홀로 걷고 있는 이 마음 샘물처럼 솟아오르던 사랑은 어디에 오늘 마지막이 된 그날 오늘도 기억하며 일결짓는 커피 잔속에 난 눈물 흘리네 왜 모든 얘기를 나에게 했던 거야 한숨 섞인 그 음성 이제라도 나에게 찾아와 무슨 말인지 해봐 아무런 한점도 듣지 못하고 난 이대로 너를 잊을 수 없어 너를 잊을 수 없어 너는 멈추어 나를 돌아봐 왜 사랑이 이렇게 허무해 너를 잊을 수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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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어쩌면 좋아 난 어쩌면 좋아 너를 잊을 수 없어 너를 잊을 수 없어 난 어쩌면 좋아 난 어쩌면 좋아 감사합니다.